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교재 284페이지에 각종 등기 절차 해 놓고 요게 이제 등기 절차 강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론 파트가 284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교재 어디로 넘겨 보시느냐 349페이지 챕터 5장 각종 등기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4장과 5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게 284페이지에 4장 3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5장 이 두 개의 챕터가 4장 5장에 나와 있는 게 등기 절차 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요 강론의 이제 등기 구조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음 자 등기 절차 등기 절차 자 강론은 크게 이제 강론의 구조를 갖다가 교재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4장 5장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4장 5장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개별 각자니까 개별 등기 절차를 갖다가 이제 구성해 나가는 건데 등기법으로 치면 이 등기 절차 강론 파트가 시험에서는 60% 이상 배당을 차지하는 파트입니다 등기 절차 충론까지 주제보다 오히려 이제 등기 절차 강론 파트 12문제 기준으로 하면은 일곱 문제 적어도 일곱 문제 이상이 이쪽 강론에 다 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갈게요 4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제 얘기들을 배우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재산권 권리 등기하는 거 권리 등기하는 거 이쪽을 이제 몰아놨습니다 그럼 권리 등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갑구에 권리 등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권리 등기하는 데가 을구에 있을 거고 그러면 갑구에 권리 등기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소유권이 생각나셔야 하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소유권 처음 취득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법률용으로 소유권 처음 취득 사실 등기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용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갖다가 승계 취득하는 걸 등기하는 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갑구에 소유권 취득 사실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이제 공부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왜 이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시켜주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해주는 원인이 법률 행위로 이전하는 것 법률 행위 대표적으로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법률 규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법률 규정으로 이전하는 것들은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수용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률 행위로 소유권 이전하느냐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구별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할 때 이 매도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대금 받고 지금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내가 장래 일정한 기일이 도래하면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서 너한테 지금 땅 소유권을 팔아먹은 걸 3년 지나서 4년 지나 도로 찾을 거걸랑 그거를 매수인한테 채권 특약을 했을 경우 매매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소유권을 장래 매도인이 도로 찾고자 하는 환매 특약을 했을 경우 그 환매 특약을 갖다 등기하고자 할 때는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이거 접수할 때 나온 건데 두 개의 등기를 법률상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사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 못하면 환매 특약 등기는 100% 각하한다 이걸 먼저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 환매 특약 등기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또 동시에 신청하는 게 신탁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신탁 등기 하고자 하는 때는 신탁 등기는 무슨 등기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하도록 이거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 신탁 등기도 법률상 동시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 같이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실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갑구 쪽에 등기하는 거라면 을구 쪽에 등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을구 쪽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렇게 나누셔야죠 용의권 등기하는 거하고 담보권 등기하는 거가 있지 이렇게 구분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용의권 등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지상권 등기하는 거 지역권 등기하는 거 전세권 등기하는 거 저당권 등기하는 게 저당권이 아니지 임차권 등기하는 게 용의권 등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담보권 등기하는 것은 담보권 등기하는 것은 저당권이라는 담보권 등기하는 거와 그 다음에 권리질권 등기하는 거와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등기하는 거 이렇게 자 이제 있고 그러면 이쪽에 을구 쪽에 등기하는 것들은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하는 거 담보권인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등기하는 게 이제 법에 규정돼 있고 이렇게 이제 4장 파트가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봤더니 갑구에 등기하든 을구에 등기하든 다 뭐를 등기하는 거다 권리 등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쪽 파트에 이제 편성해놨고 5장 파트에는 이제 무엇을 편성해놨느냐 하면 권리 외의 사실을 갖다가 등기하는 것들이죠 권리 외의 사실을 이제 등기하는 것들은 5장 파트는 자 이런 것들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하는 거 불법 말소하는 걸 다시 살리는 거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하는 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는 거 이렇게 이제 5장 파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 내용이 등기법에서는 비율로 치면 70% 시험문제 출제되는 게 이쪽 4장 5장 강론 파트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총론은 내용 분량은 많은데 시험문제 문항수는 적습니다 근데 이 강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4장 5장 시험문제에서 등기법에서 요쪽을 트렌드입니다 이 강론 쪽을 치우쳐서 시험문제 출제하니까 요 강론 쪽을 좀 자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교재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28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거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처음 값과 등기하는 거 소유권 보존등기 요거서부터 이제 나와 있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렇게 제가 구조를 잡아드릴게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자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뭐를 아셔야 되느냐 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을 아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한 필지 토지가 만들어지면 토지대장이 등록하면 한 필지 토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땅 위에 정착해서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갖다가 이렇게 씌워서 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 개 건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 위에 정착해서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따로 등기 건물에 대해서 따로 등기하도록 돼 있죠 법적으로 두 개의 부동산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생길 것이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건축해갖고 신축해갖고 소유권이 생기면 토지에 소유권 처음 생긴 사실을 등기소에 처음 등기기록에 건물 신축해갖고 건물 소유권이 만들어졌으면 건물 소유권 처음 새로 생긴 사실을 처음 등기소에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걸 무슨 등기로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기록에 소유권에 관한 사실은 어디에다 등기할까요? 값구에 등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값구에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이 같이 등기돼야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을 어디에다 등기한다? 표재부에 소유권 등기할 물건이 토지일 때는 토지의 소재, 집원, 지역 면적을 소유권을 등기할 물건이 건물일 때는 건물의 소재, 집원, 건물, 종류, 구조, 면적을 어디에 등기한다? 표재부에 등기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의해서 결국 뭐와 뭐가 처음 등기기록이 만들어진다를 아셔야 돼요 표재부와 값구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한필지 토지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필지 토지라면 한필지 토지 지금 이 부분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왜? 이거는 소유권의 객체는 일필지라 했으니까 한필지 일부를 목적으로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 못하는 거 아니야? 자 두번째 건물 소유권의 객체는 한계건물이 객체를 했죠 그럼 한계건물을 객체로 하지를 않냐고 지금 2층 주택의 1층 부분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니까 이렇게 할 줄 아셔야겠고 자 두번째 그러면 한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 한필지 토지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지 한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문제는 갑의 단독 소유가 아니고 A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최초 소유자가 공유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유자일 때 공유자 갑이 자신의 지분 2분의 1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등기 절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갑의 지분과 을의 지분 전원의 지분이 합하여져서 1소유권이라면 한 사람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이거 오늘 첫째 시간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29조 2호 사이로 각하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개념에서는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거고 두 번째 그럼 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어떻게 개시되느냐를 아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등기 개시되는 것은 자 갑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으로 개시되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법에서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서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법에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하여야 하니까 자 그럼 갑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줄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교재로 말씀드리면 교재 288페이지 하단에 직권보존등기 있죠 자 그럼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가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사유를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처제 처제 촉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등기 건물에 미등기 이건 건물이 해야 돼요 건물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임차권등기 마찬가지로 촉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요 얘기죠 만약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갑의 토지였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갖다가 신청하지 아니했으면 미등기 부동산 아닙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천만원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천만원을 갖다가 값지를 아니하면 채무자가 가지는 땅을 갖다 찾아 냈을 경우 채권자 A가 등기소로 직접 들어가서 가압류 신청을 갖다가 하면 안 받아준다 그랬죠 각하된다 그랬죠 그럼 채무자가 법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 이 갑의 땅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촉탁이 들어가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등기가 신청 안해서 안 돼있으면 가압류 등기를 각하한다 각하지 아니한다 각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갑 앞으로 등기를 누가 등기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고 법원에서 들어온 촉탁 등기인 가압류 등기를 갖다가 등기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의 X 신청하지 않았어도 누가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 실행 후 법원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드론 가압류 등기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겠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의 용도가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이거나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건물주가 이거 신축해갖고 보존등기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이 건물에 A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차 상가일 때는 세입자로 장사하려고 자영업하려고 A가 갑의 상가를 갖다가 임대차 계약서 썼지 않습니까 쓰고 나서 임차 보증금 마찬가지로 임차 보증금 1억을 갖다 박아놨는데 그러면 건물 주거용 건물 임차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장사하려고 보증금 1억 박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 기간이 만료했는데 보증금 1억 반환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그러면 보증금 1억 반환하지 아니하면 A라는 사람이 법원으로 가서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보증금 1억 임대인 왜 기간 만료했는데 보증금 1억 안 빼줬어 자영업자 장사 안 된다고 기간 만료해서 장사 안 하고 폐업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 건물 주인 이거 왜 자영업자에게 보증금 1억 안 빼줘 기간 만료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판단된다면 등기수로 갑의 건물에 임차 보증금 세입자 A 앞으로 1억 등기해달라고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촉탁이 법원에 의해서 임차권 1억 보증금 등기해놓고 세입자는 자영업 폐업 신고하고 빼버리면 1억 보증금을 띠낀다 안 띠낄 수가 있다 안 띠낄 수가 있다 우선변제적을 살려놓고 뺄 수가 있다는 것 폐업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우선변제적을 살려놓고 나서 주거용 건물이라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갈 수가 있으면 1억 보증금을 안 띠낀 겁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 촉탁이 들어온 때는 갑의 건물 건물주가 신청이 안 돼 있어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1억 보증금 등기 못 올리는데 이걸 각하는 게 아니라 갑 앞으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가 등기 하고 나서 등기간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후 세입자 A 앞으로 1억 보증금 등기를 을구 기록에 누가 법원에 촉탁을 받아서 을구 했다 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 앞으로 보증금 등기는 뭐로 촉탁으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직권으로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유 이 두 가지 사유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두 가지 를 제외하고는 뭐가 있어야 등기된다 신청이 있어야 등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교재 앞으로 가셔서 285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 등기법 65조의 각호에 정해진 자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임의 신청 아무 때나 65조에 정해진 자가 아무 때나 신청하는 걸 임의 신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법에서는 등기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법률에 소유권 보존등기 언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언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느냐 하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그 부동산을 갖다가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고 나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뭐하고자 하는 때 양도하고자 하는 때는 양도하고자 하는 때는 그 계약서 쓴 날로부터 또는 그 양도하고자 하는 날이 보존 아직 사용중공검사가 나기 전이라면 나중에 사용중공검사 나고 나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며칠 내에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갖다가 신축한 사람 양도가 뭔 얘기인지 아셔야지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고 나서 중공검사 맡고 나면 건물주는 보존등기 신청 할 수 있단데 신축한 건물을 갖다가 막바로 팔았다는 거야 그럼 팔았으면 그게 양도지요 그러면 그때는 파는 계약서 쓰는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하여야 한다의 배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공검사 맡고 나서 건물주가 팔지 아니하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의 배당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걸 변변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건물 집집고 나면 죽을 때까지 건물주는 보존등기 안 해도 되는 거네 뭐 하지 않으면 팔아먹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팔아먹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등기소에 등기 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양도하는 건가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집 지을 때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신청해갖고 나중에 그러면 집 중공검사 나면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근저당 설정해주고 지금 집을 대출금 땡기고 집 지어갖고 중공검사 맡았어요 그럼 그것도 양도하는 겁니까 오케이 오케이 왜 자신의 집 소유권을 은행에 담보로 집어넣는 것도 양도하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 건물 짓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 중공검사 맡으면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하려면 먼저 건물주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의구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있으면 신청하여야 한다 이걸 자유자조롭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공부했으면 이제 나머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65조에 규정돼 있어 그럼 65조에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65조 1호에 규정된다 자 1호에 규정된 자는 누구냐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라는 건 보존등기는 지금 토지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건물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토지와 관련된 대장은 우리 지적에서 배웠으니까 토지 대장 얘기하는 것 같지 뭐 그럼 건물 지었으면 건물과 관련 대장은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러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상관없습니다 대장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장이 만들어지면 대장의 소유자가 토지 대장일 경우 갑 이렇게 이제 토지 대장의 소유자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 짓고 나면 사형 중공검사 떨어지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요 그럼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소유자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갑이라는 사람을 소유자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65조 1호에서 그러면 소유자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갑이라는 사람은 대장에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오면 대장 등본에 나오는 소유자 갑 앞으로 토지 보존등기 건물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법 65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1호에 그러면 첫 번째 대장의 소유자로 나오는 갑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된대요 최초 소유자 그러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이 대장 등본 첨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사망하면은 자 갑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의 아들 갑다시라고 한다면 갑다시라는 사람이 구청에 가서 사망한 아버님 갑이 이 아버님이 땅 소유자였고 건물 소유자였고 나는 그 사람의 상속인이라면 사망한 아버님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갑다시가 등기세에 찾아오면 갑다시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해줍니다 그걸 이제 우리 등기 절차 총료에서 뭐라고 하냐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 하려면 갑의 신청 갑의 상하하면 그의 포괄 승계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여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이걸 기억하셔야 겠고 자 그 다음 갈게요 만약에 대장의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비라는 사람 앞으로 의리라는 사람 앞으로 이게 넘어가게 된다면 토지 대장의 소유자 이름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대장의 소유자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사람이면 승계치득자 아니야 그럼 그때는 갑 앞으로 보존등기 후 너는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보존등기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의리지위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장의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음 없음 없음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부터 뭐 받은 자는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없음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전 등록받은 을 앞으로 예외적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 여기까지인지 아셔야죠 갑으로부터 이전 받았을 때는 을 앞으로 보존등기 할 수 없다랬잖아 그런데 갑으로부터 이전을 받았을 때가 아닌 누구로부터 이전을 받았을 때는 네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느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는 을이 이전 등록 받은 자라 하더라도 직접 을 앞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갑니다 2호는 2호는 자 언제냐면은 대장의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안 한 상태에서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가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대장의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이 보존등기 1호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이 보존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자 이 땅 건축물은 자 자기 거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거라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토지대장에는 이미 누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갑이라고 등록되어 있다면은 A는 그 땅 소송의 피구를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A라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A의 지위를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65조 2호에서 그러면 65조 2호의 법률을 다시 읊어드릴게 A의 지위를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A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 하려면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송의 상대방이 나오겠죠 이거를 시험에서 꼭 낼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판결에 상대방이 시험에서 나올 겁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을 상대로 A가 소송해서 이겼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대장의 소유자가 표시가 안 돼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건 무주의 토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놔야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국가 상대로 단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없는 때에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소유자 표시가 없으면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는 안 되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토지의 경우는 무주의 토지일 때는 국가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놔면 A가 보존등기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의 경우는 건물 소유자 표시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축물대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없는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절대 이겼다 하더라도 또 절대 안 된다 누구를 상대로?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그럼 A가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건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이어도 상관없고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어도 상관없고 형성 판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A는 소유자임이 표시가 돼 있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호 갈게요 3호는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라는 건 토지대장의 갑의 땅 건축물대장의 갑의 땅에 대해서 LH가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을 해버리면 토지대장의 소유자 갑의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갑의 땅을 갖다 갑의 보존등기 안 한 상태에서 LH가 땅을 수용해버리면 직접 LH가 보존등기를 직접 하러 올 수 있도록 65조 3호에 의해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LH의 지위를 갖다가 토지주택공사의 지위를 갖다가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다 이렇게 법률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갈게요 4호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생략할게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소유자라고 확인을 해주면 시군, 구청장이 그 부동산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을 들고 오면 그 확인서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확인서가 토지의 건물에 있는데 현행법에는 토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토지 소유자라고 확인 발급해주는 서면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 발급해주는 서면은 뭐에만 존재하느냐 건물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서면에 의해서 토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왜?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에만 있으니까 건물에만 그러면 65조, 1호, 2호, 3호에는 대장에 의해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갑은 토지만 있다 건물도 있다 토지도 가능 건물도 가능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 받으면 A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A는 건물에 대해서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데서 보존등기 가능 수용으로 LH가 보존등기 하러 올 수 있다잖아요 65조, 3호에서 그럼 LH는 갑의 토지 대장의 땅을 갖다가 수용할 수도 있고 갑의 건축물 대장의 땅을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65조, 3호도 LH 앞으로 토지 보존등기, 건물 보존등기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토지에는 절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 발급해 주는 서면이 현행 우리나라 법적으로 없다 뭐에만 존재한다? 건물에만 존재하니까 사후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많이 가능하다? 건물만이 가능하지 토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무리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면은 보존등기 유자들이 등기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 신청한다면은 가죠 신청서 첨부서면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이지 자 신청서에는 우리 오늘 첫째 시간에 등기, 일반 등기 신청서 배우셨죠 그러면 일반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 적어야겠지 합장에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이라고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하는 사람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갑이보존등기 신청하려면 네가 최초 소유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초 소유자는 법에 미리 규정되어 있다는 걸 65조에 그러면 갑이보존등기 신청하려면은 나 65조에 의한 최초 소유자입니다 65조 1호에 의한 최초 소유자입니다 A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서 쓰러 왔어요 그러면 너 보존등기는 절대 아무나 신청 못한다고 했잖아 65조에 정해진 놈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A라는 놈이 보존등기 신청하려면은 뭐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65조 2호에 의한 내가 최초 소유자입니다 그 근거조항 안 쓰면 절대 보존등기 100% 빠꿈아 하죠 그러면 LH가 보존등기 신청하려면 65조 3호에 의한 소유자입니다 라는 걸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청 근거조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일반 등기 신청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하고 연월일 이를 적었잖아요 그럼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일반 등기 신청서에 적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월일 적지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일반 등기 신청서에는 없는데 보존등기 신청서에만 적어야 되는 거 위에 거 기업 뭐요? 신청 근거조항 그 다음에 다른 등기 신청서에는 또 전부 다 적는 건데 보존등기 신청서에만 또 안 적는 게 있어 그게 뭐요? 등기 원인 연월일 이게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간혹가도 안 나왔는데 이건 시험 문제 더 많이 냈습니다 신청서 앞장에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뒷장 간단하죠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될까요? 까먹으셨지? 까먹으셨어요 등기필 정보 신청서에 적는 건 공동신청일 때만 적는 건데 그럼 지금 보존등기는 최초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러 온 건데 뒤에 등기필 정보라는 게 서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이렇게 마무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이고 첨부서면 가볼게요 첨부서면은 그 정도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면 당연히 내야지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갑의 성명 주소를 등기필키로 올려줄 거니 갑의 주소 증명서면 제출해야지 그 다음에 등록번호 증명서면 내야지 왜? 주소하고 같이 갑의 주민등록번호 같이 올릴 거길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 법인일 경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갑이 종중일 때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할 줄 아셔야겠고 그 다음에 마무리 보존등기 신청하면 마무리 첨부서면 보존등기 하게 되면 자 보시면 보존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 하게 되면 갑구의 소유권 보존등기 하지요 표제부에 뭐가 만들어져요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이 건물 보존등기일 때는 건축물 소재 집원 건물 종류 구조 면적이 등기기 그럼 당연히 소재 집원 제공 면적은 뭐로 증명을 할까 구청장이 만들어주는 대장으로 증명하잖아 보존등기 신청할 때 첨부정보로 대장 등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 할 줄 아시면 끝입니다 신청서 첨부서를 들어오면 나머지 얘기는 이 강론에서 시험 문제 안 나느냐 들어왔으면 총론에서 배웠잖아 접수하고 조사하고 수리해서 뭐 해주면 된다 등기 그럼 등기 해주면 끝 등기는 표제부와 갑구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끝났으면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 보존등기 마쳤죠 마쳤으면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나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을 거지 뭐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나요 이때는 만들어주고 이때는 안 만들어줘 여기를 봐야 이때는 만들어주고 이때는 안 만들어줘 둘째 시간 배운 지 아직 한 시간이 안 지났는데 권리자가 신청해갖고 지금 갑앞으로 보존등기 했을 때는 갑앞으로 소유권 보존 권리자가 갑이 신청해갖고 보존등기 했잖아 그럼 등기필 정보 작성 하여야 돼 그런데 이번엔 갑이 신청 안 했는데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압류가 올려갖고 법원에 촉탁이 들어갖고 직권으로 보존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권리자의 신청해서 보존등기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만들어줘 그럴 때는 갑앞으로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뭐를 하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 작성을 해주는 것이고 이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해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해했다는 건 등기법 다 끝났다는 거에요 12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안 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 정도까지 아아 알 듯하는 정도 된다는 건 등기법의 수준에서 보시는 수험생들 수준에서 상위 1% 수준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정도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신다면 근데 확 정리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마무리 조금만 더 하면 확 잡힐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가 되면 공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이어서 소유권 보존등기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쪽 다음 시간에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